강원도 동해시에서 열리는 가요의 대향연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강원도 경기 북부편과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강원도 경기 북부편과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의 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강원도 경기 북부편은 박남춘 향기의 사회로 조왕조 한혜진 박우철 김상희 최시라 류기진 송란 김한수 레이디티 행수기 축하 무대와 차세대 트로트 스타들의 경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강원 경기 북부편과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은 전철 강철 유미 황진희 김채희 뮤지영 나대길 전미나 김미화 신나 박천 요한 송가인 홍장가 동순 조은정 김성우 홍성자 김선희 박용 한화실 이덕용 이우리가 출연해 청겨운 우리 가요를 들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동해시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강원도지회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